이렇게 올해 물가만 해도 벅찼는데 새해 벽두부터 전기요금이 또 엄청나게 오릅니다.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1분기에는 안 올리기로 했지만 2분기부터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 내가 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얼마나 될지 공다솜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기름값이 크게 올랐던 1981년 오일 쇼크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. 정부는 킬로와트 시당 13.1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지난해 1년치 인상분의 70%를 한 번에 올리는 겁니다.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. 평균치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지금은 4만 6천 원을 내지만 내년 1월엔 4천 원 오른 5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. 올해 4차례 오른 가스요금은 당장 1분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.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동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전기와 가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값이 크게 뛰었는데 그만큼 요금을 올리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입니다.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0조 원대로 예상되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년 1년간 전기요금을 키로와트 시당 51.6원을 올려야 하는데요. 매 분기마다 2번 분기 인상분만큼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 내년 말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만 6천 원 올라 6만 2천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. 가스요금도 2번에 안 올랐을 뿐 내년 2분기부터는 큰 폭으로 뛸 수 있습니다. 꽁충 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가스공사와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그러려면 올해 가스요금 인상폭의 배가량인 메가줄당 10.4원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월 4만 원가량인 4인 가구의 가스요금이 내년 말 6만 원을 넘습니다. 내년 말엔 전기와 가스요금을 합쳐 12만 원 넘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 해외vision 1.5.5일 해외лен입니다. 해외전하고BERG 해외전하고 우 mine K-8.2. 해외전하고 RI 직원센하자가 마 derezers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